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컵9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컵10에 대해서 10개의 컵이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갈게요 컵 하나에서는 컵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컵의 키워드는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음향오행론에서 수화도 비슷한 키워드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성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컵이 두 개가 되면서 남자와 여자가 잔을 맞대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컵이 세가 되면서 여성분들 셋이서 크게 뭔가 수확을 해서 기쁨을 즐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컵이 네 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권태가 오면서 사람이 조금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정체가 되기도 하고요 컵이 다섯 개가 되면서 컵이 세 개가 쓰러져 있고 컵이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상실을 합니다 많이 노력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실을 하는데 컵이 여섯 개가 되면서 과거 해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추억에 대해서 그 순수했었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컵이 일곱 개가 되면서 다시 한 번 허황된 꿈을 꿔요 그 내가 이루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컵이 여덟 개가 되면서 그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컵을 등지고 여덟 개의 컵을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해왔던 거랑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서 컵이 아홉 개가 되면서 다시 한 번 인생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인생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이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컵이 열 개가 되면서 어떤 상황 9라는 게 결론적으로 한 자릿수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결과적으로 거기에 플러스 1이 되면서 완성 후에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뭘 얻었는가 이 심리적이고 여성적이고 생각적이고 어떻게 보면 생물을 만들 수도 있는 생명력이 강한 성적인 부분을 가지는 이 컵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10이고요 첫 느낌입니다 일단은 엄청 행복해 보이네요 그죠 컵 9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늦게 뭐 결혼도 하고 이런 다시 한 번 일어나는 느낌이었다면은 그 이후에 연애가 진행이 되고 자식이 생기는 가정을 이루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물이라는 게 다양하죠 물이 때론 고일 때도 있겠지만은 다시 흘러가기도 하지만은 물이요 꼭 지상에만 있진 않잖아요 하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지개가 떠 있다 무지개는요 다양성 약속 경계를 연결하는 다리 그런데 그 경계라는 게 결론적으로 희망 용서 신과 인간의 화해를 의미하기도 해요 신이 어떻게 보면은 허락해줬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운명이 나를 그죠 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운이 나를 어떻게 보면은 행복을 허락했다 용서했다 내가 잘못했던 부분에 벌을 내렸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화해라고 하는데 인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화해인데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락이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용서를 받고 다시 한 번 행복하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른 둘 아이 둘이 서 있다 결과적으로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족은요 좋다라고 보는 거죠 매우 화목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뒤에 집도 있어요 그들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금자리가 없으면요 사람이 불안정하죠 말 그대로 컵 7 같은 경우에는 컵이 7개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 불안정하죠 컵이 어디 있었나 이렇게 보면요 구름 위에 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불안정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애매모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즐거워하고 있고 배우자도 즐거워하고 있고 이 상황 자체가 행복이다 말 그대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컵 10 카드의 키워드입니다 편안하다 말 그대로 다양한 감정에 교류를 하고 나누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는 조금은 추억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커면서 뭔가 권태도 있었고 다시 한번 좌절도 했다가 뭔가 이런 많은 스토리를 겪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섰다가 결과적으로 편안한 상태다 지금이 그리고 지금의 만족을 한다 옛날엔 욕심도 많았을 거고 뭔가 이렇게 상시도 있었을 거고 꿈과 현실을 왔다갔다 했다가도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편안하다는 거죠 서로 솔직하다 감정의 숨김이나 왜곡을 드러내지 않는다 반대로 감정이 격했다면 용서와 이해 서로 다른 느낌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족이죠 결과적으로 컵 에이스 카드 설명할 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사랑에는요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조금은 충동적이고요 조금은 본능적이고요 조금은 에로스한 게 사랑이죠 말 그대로 그게 다예요 근데 불구하고 뭔가 자본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이 있든 없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별 카드입니다 상별 해석인데요 연애 영원한 사랑이라고 느낀다 상대와 진심으로 통하는 사이다 상당히 좋은 카드죠 엄청 좋은 카드죠 직장 확실한 자리를 얻는다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한다 성취감을 얻는다 결과적으로 내가 이 직장에서 안정적이다 행복을 느낀다 내가 만족한다 이거죠 대인관계 담소를 나눈다 가족과 친구관계가 서로 화기애애하다 결론적으로 내가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현재 상황 현재 상황 일상의 행복을 실감한다 여유가 있고 지금 상황에 만족을 한다 감정 스스로 행복한다고 여긴다 본인도 지금 즐거운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대해서 사랑이 넘친다 그리고 반대로 문제의 원인입니다 상황에 너무 만족하고 있다 주위 환경이 너무 좋다 평화가 지속되어서 조금은 둔감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상황 지체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방심을 하지는 않는지 조금은 목표가 흐릿하진 않는지 그것까지만 보면 상당히 좋은 카드죠 그래서 컵 카드의 조언입니다 컵 10 카드의 조언은 일상생활에서 행복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음을 터넣을 친구와 대화를 소중히 하면 좋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좋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정적이다는 말 자체가 엄청 좋은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좋고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돈이 많은데 피가 마르고 있으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상황에 돈이 뭐 중간인데도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안정적이고 미래가 밝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얽매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불행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은 그게 행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정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마치 컵 카드처럼 험란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컵 10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컵 시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